사장님 잡힐 때 후딱 잡아놔요? 이따가 선장이 미쳐가지고 이상한 데 갈 수 있는 거 알죠?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거 잡다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사장님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장님은 서울에서 왔지만 선장이 미쳐가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거 해가지고 이상한 거 잡아가지고 이상한 데 가기 전에 빨리 후딱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잠깐만 나 아빠 보여 어이 사이 좋다 자 램딩 줘 램딩 줘 어게 이 마시지 이 마시지 이 마시 이 마시 이 마시 아 사이 좋다 사이도 그렇고 빵도 좋겠는데 이 마시 이거는 선장 입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합사가 그 바... 와... 와... 나왔는데...